코로나19 여파로 3년간 움츠러들었던 제주 불교계의 어린이법회가 위드 코로나 속에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법당을 새롭게 개원한 제주 천지남의 도량에는 이른바 천진불의 미소가 떠나질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사리 손에 어린이들이 부처님 전에 맞이를 올리고 목탁을 치면서 산보에 규의합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절을 하는 모습에서 수행자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제주시 오라동에 자리한 천지남에서 지난 2018년 처음 시작된 어린이법회. 천지남 사부대중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낡은 법당을 허물고 천진불들을 위한 날의 법당을 완공했습니다. 이제 비가 오거나 이렇게 장마철 되면 또 바닥에 물이 고여가지고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 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어느 날 저희 선원장 스님께서 무조건 불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불사를 시작했죠. 매주 일요일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리는 천지남 어린이법회지만 이날은 친구들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을 그리고 이름을 알아맞히는 게임이 진행되자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함박 웃음이 터집니다. 특히 이날 어린이법회에는 제주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소속 대학생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또 저보다 낫다 이런 불심에 있어서는 그런 거를 또 느끼게 되었고 기회만 된다면 꾸준히 와서 애들이랑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 5년 차에 접어든 천지남 어린이법회는 그동안 한 가지 고민을 품어왔습니다. 어린이법회 개원 무렵 초등학생이던 아이들이 어느덧 중학생이 되면서 프로그램에 융화될 수 없었던 처지. 결국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들이 해결책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고민거리와 지금 커가지고 중고등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고민거리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이법회처럼 매주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서로 고민 들어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날개를 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제주 천지남은 초등학생에 이은 중학생 고등학생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제주의 대표적 천진불의 도량으로 거듭났습니다. 제주 천지남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제주 천지남